한에 착륙하는 김씨. 그러니까 김씨. 그런 분이 간다고 하면은. 저는 뿌듯하네요. 뿌듯할 것 같아요. 아 김씨인가요? 저는 괘씨니까요. 인사하신 한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배드리.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큰 이슈가 있었죠. 아르테미스오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웅장하게 생겼죠. 지금 저기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 이제 서있는 발사체인데 SLS라는 발사체예요. 옛날에 우리 그때 아폴로를 대표했던 우주발사체가 세턴5라고 하면은 이번에 아르테미스를 대표하는 우주발사체는 저 SLS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르테미스 협정에 따라서 저 가운데 아래에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죠. 음 그쵸. 네 열 번째로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고요. 지난 7월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합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총 21개국이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총 20국 당당히 들어갔죠. 네 너무 이쁘고요. 그래서 원래는 어제 발사가 이제 아르테미스 1호가 발사가 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 전날 상태가 몹시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발사가 될까 안 될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발사 전날의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날씨가 안 좋았었어요. 그 전날 날씨가 몹시도 안 좋았어서 아 네. 번개가 저 양쪽에 지금 저 높은 거 보이시죠? 왼쪽하고 오른쪽 끝에. 네. 피레침인데 저 피레침에 낭나를 4번이나 맞았어요. 저게 물론 맞으라고 저기에 세워놓기는 한데 원래는 맞으라고 세워놓은 건데 그렇다고 이렇게 4번이나 맞을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건 아니죠. 네. 너무 심해네 날씨가. 그런데 잠깐만요. 4번을 맞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왜 많이 맞으면 안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만일의 상황에 번개가 칠 때 저거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면 마트에서 시시코너 가면 먹으라고 주는 거죠. 거기서 한 끼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런 건 비슷한 거야 막으라고 해놨지만 어느 정도 시식만 해야지 이거를 거기서 만두 같은 걸 요만큼 썰어주는데 거기서 만두 일곱 개 먹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딱 이렇게 세워놨는데 정말 만일의 상황에 한 방 정도 맞는 걸 막아달라는 거지 미친 짓이 막아가지고 그냥 오늘 한 두 끼 떼고 가? 이거는 시식코로 접어야 돼 오늘 비애 중에 최고다 와 저렇게 번개가 네 번 정도 이렇게 막게 됩니다 그래서 번개를 막고 나서 걱정을 많이 했었죠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르티미스 호 SLS에는 번개가 맞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날씨가 좋아졌어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 장면을 우리가 보지 못했죠 어제 수소연료 펌프가 냉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 엔진 밑에를 냉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냉각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엔진에 열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제 발사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딱 두 시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두 시간 내에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발사를 연기를 한 거죠 만약에 이때 못 타면 다음 거 타야 돼요 네 54분 차 타려고 무리하게 뛰다가 다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보내고 57분 차 타면 돼 맞아요 어차피 지각 안 해 그래서 저 엔진이 이제 4개가 달려 있는데 저 엔진 4개 중에 하나한테 그 연료 냉각 공급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정대로 발사가 되었다고 하면은 어떤 발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아까 준비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르테미스가 이제 저기 서 있죠 이제 10분 전에는 우리나 우리 누리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10분 전부터는 자동 발사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자동 발사 운용 시스템으로 들어가죠 자동 발사 운용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기에 SLS 로켓이 서 있고 저 관측 시설은 그러니까 컨트롤 박스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저기 런치를 발사를 운용하는 발사 운용장이 저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료를 주입을 합니다 아래는 액체 특이하게 저 아르테미스 SLS는 액체 수소를 연료로 하고 있어요 액체 수소를 연료로 하고 있고 저 궤도를 따라서 이제 원래는 갔다 올 건데 저 궤도를 다시 한번 이제 발사 시스템에서 다 체크를 하고 있고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 많은 사람들이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거를 할 거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T-1분 전 그래서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죠 13, 12 저 전부터 이제 냉각은 계속 뿌려줘야 됩니다 물부터 근데 5초 전에 미리 이제 저 불빛이 나오죠 저 엔진이 점화가 되죠 옆에 보시면은 엔진이 100% 파워를 내는 데는 5초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발사 5초 전부터 엔진이 점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네 이거 누리호도 자세히 보시면은 2초 전에 점화돼요 네 맞아요 2개가 2초 전에 점화되고 0.5초 전에 나머지 2개가 점화된 다음에 쏘거든요 네 야 이거 5초 전이면은 확실히 세긴 세네요 네 엄청나죠 이따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그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2분 정도 후에 양쪽에 있던 부스터 부스터 엔진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2분 정도 후에 부스터 엔진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페어링 같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덮개죠 네 저 부분이 진짜 특이한 건데 저 부분은 유인 우주선에만 있는 거예요 저게 긴급 발사 중단 장치 이제요 그 안에 있는 승무원들을 보호하는 장치인데 8분 정도 지나면은 저 부분이 일단 메인 코어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오리온을 운반할 수 있는 CLPS라고 하는 저 부분이 이제 우주에서 이제 점화가 되기 시작하죠 한참 가서 1시간 2시간 가까이 저게 이제 갑니다 지구를 벗어나는 힘을 다 썼고 그렇죠 이제 지구를 벗어나서 달로 가는 겁니다 지구를 벗어나서 달로 가기 위해서 엔진을 썼고 저 부분이 떨어지죠 저 떨어지는 부분도 달까지 갑니다 같이 같이 가요? 네 저 달까지 가면서 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10개의 큐브 위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큐브 위성을 다 뿌립니다 이제 그 과정들을 현재가 그렇다리네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 가는 건 중력 때문에 네 중력 때문에 이미 가는 궤도 추진력을 다 했기 때문에 달까지는 같이 가요 그 대신 오리온호하고 이제 설명드릴 그 사람이 타고 있는 그 부분하고는 다른 궤적을 통해서 가게 되는 거죠 아 약간 가는 곳이다라는 네 저게 SLS가 이제 서있는 야간의 모습이고 특이한 거는 저 건물이 위로 길지 않습니까? 누리온은 누워서 조립을 했잖아요 오 그렇죠 근데 SLS는 세워서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세워서 조립을 하고 조립한 그대로 나와요 오 발사장으로 이동을 하는 게 그래서 서서 만들고 서서 이동을 해요 오 그래서 저 상태로 발사대에 갖다 꽂는 거죠 근데 이게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누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워서 만드는 게 더 이제 현실적이라고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이라고 보는 거고 계속 서 있으면 좀 허리 아픈데 우리 아폴로 하면은 딱 저 로켓 인상이 깊지 않습니까? 세톤5 예 집에 있죠 저도 집에 있어요 네 하얀색으로 딱 저렇게 완성이 된 로켓이고 이제 아르테미스는 왼쪽에 보조로켓을 갖고 있는 SLS를 쓰는데 지상 최대 로켓이 여태까지는 뭐가 나왔어도 뭐 빨콘9 뭐 빨콘헤비가 나왔어도 여태까지 무조건 세톤5였어요 무조건 세톤5였는데 드디어 아르테미스가 그거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물론 높이는 조금은 낮아요 거대한 크기 자체로는 이제 아직 세톤5가 더 크기는 한데 세톤5에 사용됐던 엔진은 F1 엔진이라고 하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SLS에 사용되는 엔진은 RS25라고 하는 엔진인데 그 엔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 때도 세워서 만들었어요 세톤5가 같은 건물이에요 저 때는 이제 뭐 나사 로고라든지 이런 게 다 돼 있지는 않지만 똑같은 발사장에서 똑같이 건설이 돼서 이제 나왔던 모습이고 똑같은 건물에서 이제 그 장소에서 그대로 외벽을 조금 예쁘게 칠했네요 네 외벽을 조금 더 예쁘게 칠하고 미국 국기를 넣고 그 자리에서 SLS가 이제 조립이 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동장하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다 진짜 동장해진다 진짜 저 왼쪽은 이제 세톤5 오른쪽은 SLS인데 아까 색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오른쪽 저 색깔을 보면 딱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으로 사용했던 그 우리 우주발사체가 있었어요 바로 우주왕복선에 사용이 되었던 아 그거죠 아 주님들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기에 사용되는 게 액체수소예요 액체수소는 스페이스 셔틀에 사용되었던 건데 스페이스 셔틀에 사용됐던 엔진을 저 아르테미스에 재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아르테미스 1호에 사용되었던 엔진은 그 스페이스 셔틀 마지막에 사용되었던 그 엔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는데 재사용은 중요하죠 네 재사용 중요하죠 물론 이제 한 번 발사하고 나면은 다시 쓸 수는 없어요 일회용이기는 한데 그때는 썼던 엔진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재사용을 하는 거고요 아주 극저온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영하 250도 아래에서 이제 수소가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극저온에 열을 차폐하는 코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소는 모든 물질 중에 가장 차폐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밀폐가 어렵기 때문에 어제도 그 부분에서 이제 아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연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누리호가 하고도 다르고 그 SLS가 다 다르기 때문에 특수하게 열을 차단하는 그 색깔이 저 노란색이기 때문에 SLS는 저 노란색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로켓이 흰색인 이유는 미관상 그래요 미관상 산화재가 들어갈 때 너무 온도가 낮아서 겉에 이제 이렇게 수증기가 얼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좀 어두운 색이면은 지저분해 그렇죠 근데 흰색으로 하면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흰색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주 왕복선도 저렇게 같은 재질을 썼기 때문에 저 가운데 있는 저 때 사용되었던 색깔도 같은 이유로 이제 저 열차패가 되고 있는 페인트를 사용을 한 겁니다 저것도 집에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까 그 노란색하고 저 SLS에 사용되는 노란색이 같은 이유로 저런 색깔을 띄고 있다 아 그렇군요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원래 나사에 있는 자료를 이제 영어로 된 자료였는데 제가 조금 보시기 편하게 바꿔봤는데 좋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93m 정도 돼요 그리고 세턴5가 110m 정도 되는데 SLS는 사실 세턴5보다 작아요 높이를 비교하자면은 아직까지는 세턴5가 더 커요 현존에 지금 사용되려고 하는 우주 발사체 중에는 그렇지만 추진력을 봤을 때는 세턴5가 약 3400톤의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주 왕복선이 세턴5보다 추진력이 더 높았어요 더 이제 액체 수소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력 자체는 더 높았고 SLS도 4000톤의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 엄청나다 진짜 누리호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300톤이었어요 네 75톤급 4개죠? 네 300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SLS는 4000톤의 추진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 이번에 다누리호를 달에 보냈던 팔콘9이 한 700톤 정도 700톤 정도의 추진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번에 SLS는 4000톤의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슬쩍 뭐 큐브 이상 한두 개 그냥 슬쩍 얹어도 모르겠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무게를 못 느끼겠는데 야 누가 넣었어 이거 막 이러면서 가면서 막 생각나고 가는데 머리카락이 남의 머리카락이 내 어깨에 떨어진 느낌?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우주왕복선은 지구 저괴도의 이제 저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SLS는 달까지 보낼 수 있는 무게가 이제 27톤이 넘는 거죠 와 엄청나죠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켓 윗부분입니다 로켓 윗부분이고 오른쪽이 이제 로켓 아랫부분인데 이제 발사 중지 장치가 맨 위에 있고 어 그쵸 그 다음에 승무원 모듈이라고 되어있는데 저게 오리온호예요 예전에 세턴5가 아폴로 미션에서 달에 갈 때는 저 승무원 모듈이 사령선 이렇게 불리웠었는데 예 이제는 승무원 모듈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모듈 그 다음에 오리온하고 이제 저 우주왕복선 발사체를 이제 극좋은 추진부라고 해서 이제 엔진하고 연결하는 연결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발사체하고 SLS하고 그 다음에 오리온을 연결을 하고 있는 저 연결부도 있고 그 다음에 에카산소탱크 있고 그 다음에 에카수소탱크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로켓 부스터가 있고 마지막에 있는 엔진이 RS-25 엔진입니다 그럼 발사 중지 장치가 뭐냐 지금 유인 미션이잖아요 원래대로라면은 이번에는 무인으로 가지만 원래는 사람을 태우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 발사 중지 장치가 사람을 태우고 있는 부분만 딱 데리고 위로 날아가 버립니다 폭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지금 저기 꼬깔콘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저쪽에서 연료가 팍 나오면서 바다로 데리고 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저쪽에 타는 거죠 이제? 사람이 밑부분에 저기 지금 승무원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상탈출 장치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제일 위험한 게 결국은 이게 터지면은 폭발이 휩쓸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최대한 멀어져야 돼 그러려면 이제 얘가 멀어져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비상탈출 장치 같은 거 보면은 스프링이나 폭약으로 많이 한단 말이죠 그 있잖아요 조종사 팡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빨리 근데 저것도 가야 되는데 워낙에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탈출하려면 이제 로켓을 써가지고 쭈쭈바 꼬다리 뜯어서 던지는 거야 그래서 저 꼬다리에 사람을 태우고 이제 바다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엔진이 쫙 나오고 아래쪽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그 엔진 로켓처럼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불이 나오고 그 위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문제 없이 잘 발사가 되면은 거기서 불이 나오면서 재를 제거 제거하는 거고 그러면은 사람이 만약에 타게 되면은 저 근처에 있거나 저기 있겠네요? 아 저기 있어야죠 저 승무원 모듈 저 꼬다리 바로 밑에 타는 건데 꼬다리를 뜯어서 탈출하느냐? 근데 문제 없이 잘 발사가 됐어 그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필요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때 또 꼬다리를 뜯는데 그때는 이제 잘 발사됐으니까 버려야죠 꼬다리에 아이스크림이 많이 안 들어오게 잘 떼서 위에만 뛰는 거지 근데 위험할 때는 아이스크림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 뜯어갖고 탈출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바로 승무원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 꼬다리만 데리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발사 중지 장치는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로 1초 단위도 아니고 밀리세컨드 1000분의 1초 단위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탈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저기에 이제 승무원들이 타게 되는 거죠 오리온호의 이제 윗부분이라고 되고 지구로 기관하는 게 딱 저 부분 승무원 모듈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비스 모듈 승무원 모듈이 저 위에 있고 밑에 이제 길게 달려있는 거죠 저 승무원 모듈이 이제 유럽 우주국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저 우주선 모듈에 자체의 연료를 공급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물이라든지 산소 뭐 질소를 포함한 승무원들을 위한 생명 유지 장치가 다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붙어있다가 지구에 들어오는 순간 떼고 들어오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저기를 서비스니까요 서비스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연결을 하는 오리온 단 연결구가 있는데 저게 오리온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엔진하고 연결시켜주는 부분이에요 주위로 빽 뭐가 달려있죠 저게 이번에 아르테미스 호에 실려가는 10개의 위성입니다 큐브 위성 이쁘다 이뻐 큐브 위성이 저기에 달려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10개 위성들이 큐브 위성들이 이렇게 실리고요 다들 또 엄청나겠네요 네 큐브 위성의 단위는 이제 1U라고 하는데 10cm 10cm인데 전부 6U로 6U로 되어 있습니다 6U 정도 되면은 꽤 많은 모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1U 2U 뭐 이 정도는 좀 쉽지 않고 3U 이상은 돼야지 뭐가 돼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6U 정도 돼야지 뭐 할 게 많죠 이번에 달려가는 큐브 위성 중에 특이한 게 있는데 이게 일본의 큐브 위성이 또 두 개가 달려갑니다 에클레우스하고 이번에 지금 말씀드리는 오모테나시인데 우리 오모테나시는 태양 표면의 방사성과 달 토양의 성질을 확인을 하는데 큐브 위성이 달까지 아무 기능을 하지 않고 갖다 박으러 가요 쭉 박으러 가다가 달에 가까워진 순간 저 가운데 부분만 톡 튀어나와서 달에 저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탁 터지면서 달에 착륙을 합니다 옛날 올드한 스타일이죠 올드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딱 저 부분만 한 700g이 되는 부분만 풍선을 이용해서 달에 착륙을 해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일본에서는 달을 탐사하게 되는 최초의 큐브 위성이 되는 거고 아주 제일 작은 탐사선이 되는 거죠 가성비 탐사로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큐브 위성의 이름이 오모테나시고요 그래서 극저온 추진부는 오리온호를 달고 우주에서 극저온인 상태에서 아주 계속적인 연료를 추진을 해서 달에 갈 수 있는 궤도까지 올려놓는 2단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RL-10 엔진이라고 해서 저 2단 로켓에 달려있는 엔진이에요 저 엔진은 극저온 엔진이고 약 11톤에 추력을 내는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로 공급하는 엔진이고요 그다음에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중간 극저온 추진 단계의 주요 추진체가 이제 저 RL-10이라는 엔진이고 그 중간부 이제 엔진하고 그다음에 SLS를 연결하는 그 중간 우주발사체의 연결부가 저렇게 돼 있는데 엔진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오리온호하고 그다음에 SLS를 연결해주는 연결부가 저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주 엔진 탱크 주 엔진 탱크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저 정도의 크기로 800톤의 추진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엔진 하나당 200톤의 추력을 내는 거고 연료는 액체 수소 그다음에 산화제는 액체 산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코어 스테이지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그 부분은 코어 스테이지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액체 산소를 담는 통이에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메인 주황색 통 있잖아요 그 안에 산화제를 넣는 액체 산소통인데 저 안에 액체 산소가 89만 리터가 들어간다고요 89만 리터 저게 이제 메인 중간 부분 오렌지색의 대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연료로 사용이 되는 액화수소 탱크입니다 액화수소 탱크가 저만큼 됩니다 그래서 액체 수소 탱크에는 섭시로 영하 252도로 냉각된 액체 수소가 244만 리터가 들어간다고요 와 244만 리터 근데 액체 수소는 밀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한순간에 다 쓰는 거죠? 8분 정도에 쓰죠 와 8분만에 쓸 때 써야죠 8분만에 244만 리터를 씁니다 얼마나 가성비가 떨어지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하 마이너스 252도 250도 이상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오렌지색 차폐 열을 조금이라도 더 안 닿게 하는 그런 페인트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 총 SLS 추진력이 4000톤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가운데 부분은 액체 연료인데 왼쪽 고체 부스터는 고체 로켓이에요 로켓 부스터는 고체 연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1600톤 정도를 내요 그래서 저 로켓 부스터 두 개만으로 3200톤의 추진력을 내고 가운데에 있는 메인 코어 그게 800톤 정도 그래서 총 합쳐서 4000톤의 추진력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체 로켓 부스터는 저렇게 양쪽에 붙어 있는 거죠 저거는 그냥 폭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에 고체 연료가 들어있고 뭔가 주입하지는 않는 거니까 연료가 쓰는 타이밍이 다 다르죠? 저거는 발사하는 순간에 다 한꺼번에 쓰죠 고체도 태우고 액체 연료도 태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용되는 엔진이 저 4개의 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RS-25 엔진이라고 해서 각각의 엔진이 갖고 있는 추진력이 약 200톤 정도 돼요 우리나라 사용되는 누리호 엔진이 하나당 75톤이니까 하나가 우리 누리호 엔진 3개 정도의 추진력을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RS-25 로켓은 우주 왕복선에 사용되었던 로켓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되는 건 원래 유인 발사선인데 마네킹 3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선장 마네킹이 들어가고 아까 아르테미스 미션은 여성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여성의 신체 구조를 가진 마네킹도 저렇게 실려있고 또 유색 인종을 나타내는 마네킹도 저렇게 실려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의 뼈와 사람의 장기와 비슷하게 모든 걸 만들고 그 다음에 피부 조직까지 사람의 조직까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방사능에서 노출이 됐을 때 장기가 받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를 부착을 해서 우주 방사선으로 받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마네킹 3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스누피 피규어도 갑니다 아 이게 잘해 나사가 이런 걸 잘하죠 나사가 이걸 잘해 그것만 가느냐? 아니죠 궤도님 이름도 이번에 아르테미스와 함께 갑니다 저도 갑니다 지난 3월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아르테미스가 이번에 발사가 되니 우리가 직접 가지를 못하지만 이름은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딩 패스를 판다 모집을 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적어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 교수님들 중에서도 저 보딩 패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조금 아쉬운 게 디테일이 넘버링이 안 돼요 넘버링이 안 돼요 이름을 넣으면 모든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나 넘버링이 안 바뀌어 이게 사실 넘버링이 바뀌어야 진짜 NFT거든요 그렇죠 근데 넘버링이 다 똑같으니까 내 이름은 들어가나? 항성님 거랑 똑같이 넘버링이 똑같아 넘버링이 똑같구나 아 이거는 NFT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몇 번이다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앞좌석에 타는지 뒷좌석에 타는데 개념을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가 가는 궤도가 이렇게 됩니다 초록색이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가는 궤도 그다음에 회색으로 오른쪽에 달 주위에서 회색으로 표현이 된 게 달에 머무는 궤도 그리고 달에서 지구로 돌아올 때 전환할 때 사용되는 궤도가 회색 궤도고요 파란색 궤도가 달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궤도입니다 1, 2, 3, 4 이제 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5, 6번으로 가면은 6번에서 이제 ICPS라고 해가지고 ICPS가 이제 저거를 타고 가면서 기차 모양처럼 A, B에 보이는 게 있죠 저때 이제 사출을 하는 거예요 큐브 의성들을 쭈루룩 내고 B에서 왔을 때 또 쭈루룩 내고 오른쪽에 보면은 달 거의 다 왔을 때 C까지 오잖아요 C에서도 이제 쭈루룩 내고 보면은 저 ICPS도 달까지 따라갑니다 달까지 따라가고 이제 한 바퀴 돌고 아예 다른 데로 가버리고 오리오노는 돌아서 오다가 15번에 보면은 서비스 모조라고 마지막에 꼭대기 사람 타고 있는 부분 떨어지죠 그래서 저 부분만 딱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지구로 귀환하는 네 그래서 이게 오리오노의 모습이고 저 앞부분이 이제 사람이 타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뒤쪽이 서비스 모듈 지구로 들어오기 직전까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열 에너지 공급도 하고 다 모든 걸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돼서 지구로 돌아오는 순간 저 앞부분만 저렇게 떨어지면서 낙하산을 펴면서 해군이 감시하고 있는 그 지역에 저렇게 딱 부위를 만들고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 때 이제 타고 있던 우주인들이 이렇게 문 열면서 나오면서 박수 받는 거죠 아 멋지다 네 저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바다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군함들 떠있다가 위치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건데 아 되게 어렵습니다 돈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발사되는 게 아르테미스 1호고요 아르테미스 1호가 이제 맨 왼쪽에 두 개 있는 건데 앞에 뾰족한 게 달려 있으면 사람이 타고 가는 거예요 왜냐? 저게 이제 발사 준비 중지 장치가 이제 저기에 있는 거죠 맨 왼쪽이 이번에 사용될 SLS 두 번째로 가면은 이제 111m 약간 세턴5의 크기를 지켜주는 약간 존중하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약간 넘지 않아요 넘으면은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넘지 않고 딱 세턴5의 크기만큼 딱 111m 해서 이제 실제로 우주인이 타고 가서 달만 한 바퀴 돌고 돌아옵니다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저게 SLS 블락2라고 되어 있는 게 왼쪽에 이제 사람을 타고 가서 달에 직접 착륙을 할 때 사용될 발사체고요 SLS 발사체고요 오른쪽에 있는 몽독하게 되어 있는 거는 화물이에요 이제 우리 게이트웨이도 달의 우주정거장도 지을 거고 추후에 달의 기지를 지으려면은 저기다가 실어가지고 이제 달까지 날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르테미스에 사용될 SLS들의 이제 앞으로의 모습들이고요 이 아르테미스 계획에는 달의 우주정거장을 짓는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를 지을 게 이제 아르테미스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 우주정거장을 지을 모듈들은 아까 보셨던 SLS의 화물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 루나 게이트웨이가 이제 건설이 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달에 착륙을 하고 달에 탐사를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르테미스 미션에는 누가 가느냐 이렇게 18명의 우주인이 이미 선발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여성분들도 반반으로 섭외가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딱 한 분 눈에 띄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조니 김 거의 뭐 사기캐입니다 저분 사기캐예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조니 김은 한국계 미국인이시고요 수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학부에서는 수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샌디에이고에서 나오셨고 박사는 하버드 의대에서 의학 박사를 수료를 하셨고 대박이다 진짜 하버드에서 계속 이제 메디컬 인턴십을 하시다가 의사를 때려친 건 아니고 자기 갖고 있는 의술을 활동을 해서 우주인이 되겠다라고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셨죠 그래서 2017년도에 우주인 선발에 선정이 되셔서 이번 아르테미스 미션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우주인입니다 해군 네이비시 특수부대 출신이시고요 그다음에 하버드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를 하셨다가 마지막에 우주인으로 지원을 하셔서 이제 우주인 훈련을 받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대박입니다 진짜 진짜 대단하네 한 개 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저 중에 하나만 해도 멋있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너무 많이 하니까 다른 게 약간 덜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요 막 쉬워 보여 쉬워 보여 아까 보여준 18명의 우주인 중에 최종의 3인이 이제 마지막에 달에 착륙을 하게 될 건데 그 중에서 선정이 되면 이제 조니킴이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정말 저희도 뿌듯할 것 같아요 달에 착륙하는 김씨 그러니까 김씨 네 한국인의 피가 있는 그런 분이 간다고 하면 저는 뿌듯하네요 뿌듯할 것 같아요 아 김씨인가요? 저는 괘씨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아르테미스에 관한 프로젝트 최신 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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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들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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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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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